아 나 앞으로 말 좀 풀어야겠다. 얼굴 질풍이 돼. 말은 어떻게 할 필요 없지? 안녕하세요. 이동할게요. 아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럼 뭐 해볼까요? 내각비가?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봐봐요. 멀미나게는 멀미나게. 24부터 뒤까지 쭉 그 클릭을 얹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잠시만요? 예스. 진짜. 복두기 다른 타이밍에 트는 느낌이 나가지고. 사실 촬영을 하면서는 CG가 안 보이니까. 저희도 완성번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. CG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. 되게 귀엽게 나오길래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 143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숫자에? 143은 단어의 알패벳으로 하는 건데 1이 i고요 4가 이제 러브고 그 다음에 3가 u입니다 아마 옛날부터 썼던 걸로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어? 이런... 이런 되게 이제 코드라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떤 걸로 갈까 했는데 이걸로 갈 수 있어요 Ready? Yeah I'm not ready You should try it Yeah Okay, okay, okay 서로의 성향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Oh, okay, like this? Ooooooo They're professional Alright 3 2 1 Let's Start 에이, 잘해 봐! No, you're lying 에이, 잘해 봐 우유 우유 우유